정직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서울이 지나면 선생님 그러셨잖아요. 개떡같이 해서 체떡같이 해서 너 그렇게 되고 있더라. 달라지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맨날에 저기 한 거 그동안 내가 이렇게 세세하게 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그걸 반영을 했더라고. 소리가 반영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얘가 저기 피드백을 철저히 하는구나. 그건 알았지. 그래서 내가 너는 믿어. 그런 말 좀 그만하고 안 먹어 볼라니까. 안 먹는다. 개타는 나이. 그러면 동선아 그것을 저기 뭐야 다 같이 한번 다시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지금 엄청 나도 거기가 너른 터에가 특히 안 들어와요. 내 귀에. 네. 그런데 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동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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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를 투명스럽게 굴리지 말고 예쁘게 저기 바느질을 해서 공굴리기가 있어. 공굴리기라면 바느질은 티가 안 나. 깨끼 같은 거 일종의 이음새가 안 보이게 동선아 예쁘게 굶을려 시작 동산 납 동산 납 동산이 아니고 동산 납 시작 동산 납 동산 납 Representatives 동산 납 동산 납 동산 납 동산 납 동산 납 Bethum 동산 동산 납 come 이렇게 시작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또 가 넓다고 너를 너른이 그냥 이렇게 덮은 거 아니라 너른야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뭐야 숨을 한 번 죽여서 다시 펼쳐갖고 이렇게 두 번을 치는 거야 두 번째 박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끝을 살짝 여몄다가 다시 펴 둥그렇게 펴면서 이렇게 너른 시당 너른 저의 임좌 병양 터를 타주 시당 임좌 병양 터를 타주 터를 을 이놈이 이음 잡는 게 중요한 거야 터를 타주 시당 터를 타주 이런 거는 어디에 많이 나와? 강산재 소리에 부지기수로 나와 발괴를 도와 웬담을 치고 이렇게 발괴를 도와 시작 발괴를 도와 하하 웬담을 치고 그래 그렇게 추란 화하 가 글 해이 추란 화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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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서 두 번을 굴러 화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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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작 화하 하하 그 근데 거기 가 가게 화, 가게 저기가 안 들어갔어 열륜이 하나도 안 느껴져 화하 하하 이 아니라 화하 하하 그 닫기 화하 가 가 같은 음이야 화하아 시작 화하아 가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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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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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학을 가학을 그렇지 그게 소리지 화하아 가학을 무슨 소리가 아니야 화하아 가학을 시작 화하아 가학을 을 을 을 해서 아무려져야지 을 그렇지 잘한다 을 을 을 을 을 을 끝이 그렇게 아무려져야지 그것이 소리야 그게 제대로 놓는 거야 들어서 놓는 거잖아 아하학을 이런 게 없어 을 이렇게 해야지 그게 놓는 거라고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야지 소리를 주란 화하아 가 가 글 시작 주란 화하아 가 가 글 쭉 좌가 한 박자야 좌구로 좌구로 세워 세워 아니야 아니야 세워 난 이렇게 해야지 시작 세워 난 이 안팎 죽는 소설이 이 이 템분 안팎 죽는 소설이 이 이 이 힝 이IP 이메 그건 어리라이 소리야 소설이 이 이 이 거기까지 와야지 안파 죽는 소설이 이 그렇지 거기까지 와야 되는 거야. 항상 소리하면 그렇게 해서 탁 거기까지 딱 와야 완성형이야. 모든 지금 요새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교육이 소소리까지만 하니까 문제야. 그럼 아니야. 그건 소리가 되다 만 거지. 소소리 소소리 이탱본 이렇게 시작 소소리 이탱본 그렇지. 피경 소리가 더욱 좋다. 시작. 피경 소리가 더욱 좋다. 피경 소리가 더욱 좋다. 피경 소리가 더욱 좋다. 천석찌기 반문서와 반석찌기 천석찌기 찌기 찌기 시작. 전석찌기 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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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문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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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귀가 그만큼 어떻게 돼? 그런 음을 들을 귀는 아닌 거야. 아무리 해도 그런 건 한 30년 정도 해야 그런 게 들리는 거야. 안 들려. 반문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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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그 연구해 만석찌기 시작 만석찌기 찌기 찌기 반문서와 반문서와 백가구 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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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가구 조 종문서가 그렇지 그렇지 종문서가 백가구 종문서가 그렇지 종문서가 종문서가 그렇지 백가구부터 천석찌기 천석찌기 반문서 반문서 반문서와 백가구 종문서가 전문서가 조문서는 종문서가 가득 탐붕 가득 닮고 우 들어서 쌀 됐고 ires 안방 outsiders 잘 стала cheer 안방지레 안방지레 볼작시면 안방 지레 볼작 시면 안방 지레 볼작 시면 금병풍 자극은 평풍 평풍 새별같은 새별같은 숭고금태야 숭고금태야 탐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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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수이기 탐무 탐수이기 노였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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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보가 보고 좋아 헌다 흥보가 보고 좋아 헌다 그렇지 그음까지 잘 났다 헌다 헌다 끝 끝에 다음이 나와야 돼 그렇게 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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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가 안들어 헌다 헌다 아니 다 길지 않아 헌다 헌다 그렇지 그렇게 끊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헌다 한 번 안 돼 헌다 헌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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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막토막 그렇게 해서 다시 행이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절대 안 쉬워 막 굉장히 무엇이 막 식임이 겁나 많고 막 그러면 어려운줄 알지 물론 식임이 많으면 어렵지 그러나 식임이 많지 않은데 요소요소에 정확하게 해주는 그런게 굉장히 더 어려운 거야 그게 질의 밭인 거야 식임이 막 겁나게 많으면 겁나게 어려운줄 아는데 안 그래 식임이 많은게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 식임으로 다 커버해버려 그리고 식임이 많으니